워더플리 물벼룩 낳아야 되고요 이 물벼룩한테 유연함을 보여주는군요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제시되어 있죠 진화생물학자면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쓰긴 쓸게요 진화생물학자면은 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죠 진화하니까 환경에 적응하고 뭐 그런걸 따지겠죠 그리고 여기 이탈릭체로 전문용어가 나오면 일단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적응 가소성이라는 말이고요 가소성은 환경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됐 중요하죠 앞에 됐이 가리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칭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파인하고 헬멧 얘기가 앞에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에너지액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보관하는 게 어떻대요? 중요하죠 그래서 이 워더플리가 에너지를 필요할 때만 쓴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내용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A번 정체를 위치를 알려면 대시 가리키는 말이 여기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직 없죠 그리고 확실한 근거는 뭡니까 주어진 문장에 가시돌기하고 헬멧이 없죠 그러니까 A번은 맨 앞이 아닌 거예요 베이비 워터가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위험한 환경에선 뭐 헬멧 등등을 만들고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황에선 이거를 만들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니다 일단 B가 B하고 A와의 관계는 어때요? B하고 A와의 관계는 여기서 보면은 어떤 때 만들고 어떤 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를 대시 받아주는 거죠 그거 똑똑한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스파인하고 헬멧이 이 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? 스파인하고 헬멧 그러니까 이거는 B, A의 순서가 되는 거는 맞아요 B, A의 순서 자 그러면 B, A 이거 맞죠? 그리고 B, A는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고 이거는 또 아니고 그럼 B, A 그럼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C가 맨 뒤에 있느냐 맨 앞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봐야 되겠네요 아 여기 SO 나왔네요 SO, SO라는 거는 정리하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뭐뭐일지도 몰라요 이 가소성이 적응일지도 몰라요 자 여기 DISPLAT 테스트이 나왔죠 그러면 앞에 바로 가소성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끝에 있는 게 가소성에 대한 일종의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건 근데 좀 주관적인 거라서 자 그러면 이제 봐요 B, A는 붙어 있어요 B, A가 하는 일은 뭡니까? B에서 사례를 제시하고 A가 그 사례를 정리하죠 이런 때 만들고 이런 때 안 만들어요 근데 그거 똑똑한 거예요 살아남아서 번식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가소성 앞에서 가소성 얘기를 쭉 해준 거잖아요 가소성이 적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 뒤에 오는 거네요 그리고 요 C에서 주어진 문장을 받아주는 게 하나도 없죠 SO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완전 점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B, A씨 B, A씨